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꽃길을 걷는 게 더 나아. 근데 꽃도 다 좋네. 지난주가 더 나아. 초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 다 격리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벌써 파란색으로 떠 있잖아.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남산길 걷기. 이맘때. 길이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 여기 사람들이 왜 이 먼지를 계속 거꾸로 룬호차를 끌고 애를 안고 오지. 이 코스를 모르나? 여기. 내리막으로 와야지 이거를 국기운전으로 가고 있어. 다들 아까 그 남산 도서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 남산은 주차가 힘들어. 저거 언제 기다리냐. 저거 언제까지. 어? 그러니까. 저거 언제 기다려. 남산은 여있로 하다가 궁금해져. 마일리 toldus 마일리 toldus 상대 안에서 여셔를 MATT 상대 안에서 여길 Lebense 자세히 잘 미래에서 서둘러 왔어. 이 나라에서 여름을 시험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센터원. 여기 주차를 하고 맞은편 종로로 나가면 주차 팁이래잖아 그래서 아티즈에서 구입하면 2시간 무료 주차권 준다고 여기 청계천 바로 나오고 괜찮냐? 청계천이잖아 여기 3.1 빌딩이고 아 이거 진짜 좋지 안압방이 있겠고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난 문 닫는다 얘기해줘 나도 요즘에 문 닫는다 여기 꽃삼겹이 맛있어 이거 끝나고 여기 꽃삼겹이 맛있어 야채 간장 여기 꽃삼겹이 맛있어 여기 꽃삼겹이 맛있어 여기 꽃삼겹이 맛있어 종로 2층집이 안녕 어떻게 먹고 여기 컵 이거 안 먹고 나도 하나 보고 하영아 너 아이스 이영아 꽃삼겹이 맛있었어 뭐가 맛있었어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이게 상처나냐 어떤 거 먹을래? 돌고래 돌고래 하나 가져 너는? 하영이 너는? 맛있어요 돌고래 여기도 면접보러 왔어요 하나 정보통신회 면접보러 왔다가 만약에 여기 합격했으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죠 고마워 그리고 우리 그냥 여기 맥주에 가서 볼링 여기가 90까지래 여기 시원한 거니 여기 꼼꼼한 b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